안녕하십니까 자원 박희철입니다 오늘의 학술지의 논문 제목은 생전예수제의 성립과 정계에 관한 제고찰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과 불교 미술학과에 박사를 수료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생전예수제의 성립과 정계에 관한 제고찰 머린말 불교의 죄는 불교 사상을 의식화하고 상징화하여 종교적 목적에 따라 지향하는 바를 의식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즉, 제외를 통해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불법을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의식 행위이다 이러한 여러 제의식들 가운데 예수제는 살아있는 동안에 사후세계를 위하여 미리 닦는 제라는 의미에서 예수를 붙여 명명한 명칭이다 더욱이 예수제는 살아있는 동안에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생전이라는 말과 융합하여서 생전예수제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또한 사후의 죽음은 세계와 관련된 지장신앙 소위 경전인 예수시황생칠경에서 비롯된 예수시황생칠제라는 명칭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생전예수제가 보편적으로 설행된 시기는 조선시대이다 문헌적으로 예수제가 설행된 것은 고려시대로 유추할 수 있으나 조선시대에 이르러 윤달 설행을 보편화되고 이러한 의식은 오늘날까지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설행, 믿음이 없어서 사후 명부의 세계에 시황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설행을 닦는 것은 생전에 당연히 해야 할 본분으로 이해한다면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생전예수제의 성립 배경과 정결을 재고찰 살펴보고자 한다 생전예수제의 성립과정 생전예수제의 성립 예수제에 대한 명칭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오늘날 내용되는 명칭은 조선시대 이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생전예수제 및 예수제이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생전예수제라고 할 수 있다 예수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시황신앙은 인도 불교에서나 나타나지 않는다 시황신앙은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이후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시황신앙이 나타났던 시점에서 중국에서는 신령스러운 힘이 인간의 생사를 다스린다고 하는 도교신앙이 자료를 잡고 있었다 이러한 중국 태산신앙은 후한대 불교의 전래 이후 불전이 한역이 되면서 곧 불교의 지옥사상과 결합되었다 지옥의 지배자인 인도의 신 야마를 음력한 염라왕과 중국의 도교신앙 고유의 태상 부근이 결합되어 지옥사상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와 함께 그때까지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던 중국의 토속신적 존재인 태상 부근은 염라왕 대왕보다 하위의 위치와 명계의 판간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시황구조는 대중들의 불교신앙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고 대중성이 확장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0세기경 고려사의 시황신앙에 대한 기록이 등장한다 궁성의 서쪽 구석에 시황사를 세웠다 그 도상이 기괴하고 난해한 모습이었다 몰래 다른 뜻을 품고 있어서 신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고려사 권 127제 열전의 권 40조개 나타난다 이는 목종대의 김치양이 시황사를 창건하고 반영의 뜻을 품었다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시황신앙의 의뢰는 명부신앙이 사후세계의 제앱에 따라 심판하여 사막도를 윤회를 한다는 불교적 교리를 표현한다 예수신앙을 설한 경전은 불설 예수시황 생칠경으로 생전 예수제의 사상적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불설 예수시황 생칠경의 법문은 시박오역제를 짓지 않고 일상에서 보시 및 공량을 하는 것을 강조한다 설령 불심이 없거나 사후 명부세계 시황에 대한 믿음이 없다 해도 선행을 실천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당위적 행동으로 거부할 수 없는 일이 아니며 예수제가 언제부터 윤달의 풍속이 되었는지는 문연적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즉 조선시대의 생전 예수대에 관련 경전 현황에도 윤달과 예수제 관련 내용은 없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이러한 풍속이 정착된 이유의 실마리를 문연받게서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시대의 민중의 수의 제작에서 근거를 유추할 수 있다 세속에는 윤달에 장가가고 시집가도 하면 좋다고 하고 또 수의를 만들기에도 좋다고 하니 모든 일에 끄리김이 없다 광주 봉원사에서는 매번 윤달마다 서울의 여인들이 다투어와서 불공을 들이며 부처님 앞에 돈을 넣는다 윤달이 다하도록 끊이지 않고 계속되니 일하게 하면은 극락세계로 간다고 하였다 사방의 노파들이 파도처럼 달려와 다투어 모였다 서울과 지방의 대부분의 절에 이러한 풍속이 많다 동국식이 윤월에 잘 나타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수의라는 용어는 17세기경에 등장하였고 윤달의 대표적 풍속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윤달이면 시왕이 수행정진을 들어가게 되므로 이때 한 곳에 모인 시왕들에게 공량을 바쳐서 사무비 소멸되기를 바라는 대중된의 신앙적 행위가 이루어졌다 윤달에 대한 기반은 불교 의뢰는 불교가 조선시대 내내 의각과 탄압 속에서 백성들의 신앙으로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전통신앙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신앙적 배경을 제공한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예수제는 토속적인 대중들의 사고와 결합하여 민족의 전통적 풍속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조선 후기 신앙 불교의 정형적인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조선시대 불교 의뢰로 중요한 중심축을 알 수가 있다 이 생전 예수제의 생성 예수제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의 공덕을 미리 땋는다는 의미이다 즉 불교적 사고에서 기반하여 사후의 공덕과 가야할 길을 살아있는 주체가 미리 땋음으로써 사후 경락 왕생 보상받는 것이다 예수는 역수라고 쓰기도 하며 재는 재개라는 의미로도 맑고 깨끗하게 공덕을 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일반 사후의 세계에 대한 의뢰인 제사와 구별하여 예수제라고 하는 것이다 예수를 역수라 하는 것은 미리 먼저 땋는다는 뜻이 되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역으로 땋는다는 의미이다 칠칠제가 사후의 업장을 소멸시키기 위해 진해는 재외라면 역으로 살아있을 때 칠칠제를 대신하여 의미로 역수라고 하는 것이다 특히 제사는 사자가 할 수 없는 의식이지만 예수제는 생자가 자기 자신의 죄를 닦는다고 하면서 자수라고 부르기도 한다 즉 자신의 사식구제를 미리 닦는 것이다 자수에 대한 근거로는 지장신앙에서 엿볼 수 있다 여기에 자수의 필요성은 망자를 위하여 축복을 하는 공덕을 지어주었지만 그 망자에게 7분의 1을 회양하게 되고 재개를 주관하는 사람에게는 7분의 6의 공덕을 돌아가게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자신이 살아생전에 자신의 사식구제를 지내고 닦게 되면 공덕의 전부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자신의 공덕을 다 받기 위해서 살아생전에 자수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죽음을 갑자기 맞이하여 죽게 되면 기가 어두워져서 살이 판단을 하지 못하고 오직 저성사자에게만 맡겨져서 그 업의 심판에 따라서 다음 생을 받는다고 한다 따라서 죽은 망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식구제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망자를 위하여 복을 짓고 공덕을 사주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설하고 있다 예수라고 표현된 경전은 불설 예수 시왕 생칠경으로 예수 시왕 생칠경, 시왕 생칠경, 지장 시왕경이라고 불리나 간략하게 시왕경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전에 따른 예수제의 근거가 매월 초하루 보름에 3버전의 시왕단에 공량을 울리고 육조에게 이름을 울리며 저성에게 명부를 보관한다고 한다 따라서 생전 예수제를 지낸 사람들은 저성의 명부가 있어 49일 동안에 중음신에 머물지 않아도 바로 극나 왕생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제라도 빠뜨리게 되면 일제 1년 동안에 잡혀있게 되므로 생전의 생칠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다 대우의 집술에 예수 시왕 생칠체의 찬요에서는 모두 생이라는 글자를 포함하고 있어 살아생전에 지내는 재의식을 한 것이다 인식이 자연스럽게 생전이라는 명칭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뒷받침하도 불설관정수원 왕생시방정토경에서는 살아생전의 법계를 잘 알고 몸이 환과 같은 줄 알아 부지런히 닦고 익히며 보리도를 행하고 아직 목숨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3, 7일 동안 등을 밝히고 비단 변개를 달고 많은 선임을 청하여 존경을 계속 독송하여 모든 복업을 닦는다면 그 복이 한량없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생경예수제는 조선시대 16세기 초에 소번제를 시작으로 윤달의 민간풍속으로 결합되어 오늘날의 같은 명칭으로 발전되어 온 것을 알 수가 있다 3, 지장신앙의 의례와 소위경전 생전예수제의 소위경전은 불설예수 시왕천질경에서 부처님이 열반할 때 말씀하시기를 다가올 미래 세상에는 염라천자는 성부라여 보형왕여래가 될 것이라고 수기하셨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여러 대중에게 말씀하기를 염라천자가 미래 세상에서 마땅히 부처가 되니 보형왕여래라고 불릴 것이며 시포를 모두 갖추니 국토가 불국토가 되니니 온갖 보배로서 장엄하게 장식하리라 국토는 화음이라고 부르고 보살들이 가득할 것이다 살아있는 동안에 부모를 해치거나 재계의 법을 더럽히고 축생 등을 죽이는 행위는 모두 중한 죄이다 마땅히 지역에 들어가서 열급에서 다섯급에서 이를 것이다 만약 이 경전을 잃고 여러 존상을 조성하면 업경에 기록된 염라대왕이 기뻐할 것이다 그 사람을 풀어주고 부귀한 집안에 태어나게 하고 그 죄가 면하게 해줄 것이다 미래의 복을 구현하는 예수 시왕 생실경으로 죄를 조금이나마 소멸할 수 있게 죄를 공덕을 짓게 하여 내세의 극락왕생을 할 수 있는 신앙적 배경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망자가 살아있을 때 자신의 공덕을 닦을 때 명부시왕 근속들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고 극락왕생하게 된다는 생전예수제를 지내는 교리를 서술하고 있다 중국에는 일찍이 신령스러운 힘이 인간의 생사를 다스린다고 사유하는 도교신앙이 존재하고 있다 후한대 이를 중국의 사악한 중 동학에 해당하는 태산에서 사령에 머무는 그곳에서 인간의 생적과 사적이 준비되고 사명의 친인 태산부군에 머무르고 있다는 태산신앙이 성립되었다 후한시대에 중국 불교의 불전이 한역되기 시작하면서 불교의 지옥과 태산신앙이 결합되면서 태산지옥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당나라 말, 구세기경, 불설, 예수, 시왕, 생실경이 편찬되면서 지옥이 구제하는 지장보살과 시왕이 결합되면서 시왕은 완전한 체계를 이루게 되었다 명구 시왕은 사상은 생전예수제의 중심제 사상과 배경이 인도의 야마천의 시왕이 중국의 도교와 합쳐져서 이로써 중국의 중심구조를 할 수 있는 신앙신앙 대상이 생겨 명복을 빌게 되었다 우리나라 시왕신앙을 보여주는 기록은 10세기경을 등장한다 고려사에 보면 목종대 김치양이 계경의 궁성 서북쪽에서 시왕사 사찰을 창건하는 기록이 있다 시왕사 창건을 통해 고려 목종대에 이르러 시왕을 모시는 사찰이 근립될 정도로 시왕신앙의 사상이 구체화되었고 실정된다 앞에서 당말 9세기경 불설 예수 시왕 생칠경이 편찬되면서 지장고살과 시왕이 결합하여 명부 시왕의 모습이 구체화되고 시왕의 도상과 명호가 잘 알려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2. 조선시대의 의례집 조선시대에 이르러 예수제의 의식이 변찬히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예수 시왕 생칠제의 찬료 예수 천황통의 의식집으로 관행되는 제를 설하고 절차를 진행하였다 예수 시왕 생칠 찬료 불설 예수 시왕 생칠경을 경거로 조선 중기의 성려 송당 대우가 찬출한 예수제의 의례집이다 현저는 생칠 예수제 중에서는 1566년 평안도 성천 백년사 영천사에서 판본 가능된 예수 시왕 생칠 찬료가 가장 앞선다 1577년 충청도 서사함 보건사에도 등 4종의 판본이 가능되었다 의식집의 평천은 예수제의 도입 과정에서 다양하게 선행되는 의식을 정립시키고 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다 예수 시왕 철제 편전된 예수제의 의식 철제가 체계화되고 예수제의 의식이 더욱 확산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실제 예수제 의례집에서는 각각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편의상 나누어 묶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생년 예수제의 제본 의식은 의산선임에 따라 몇 범인적으로 묶는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의산선임의 장립을 어떻게 배치하는가 소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넘기고 생년 예수제의 설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신중작법, 괴불위원, 외대령, 관욕, 조점점안, 운수단, 사자단, 상단, 중단, 하단, 고사단, 마구단, 함합서, 시식, 봉송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은 현행 예수제는 성문의 법에 소개된 송단 대우가 찬술한 예수, 시왕, 생칠제의 찬여를 저본으로 구성한다 또한 성문의 법 예수제를 시행하는 행법이 종합 재구성되어 있으며 예수제는 일반적인 생년 예수제의 진행과는 다르게 실현 절차를 두지 않는 것이 특징을 지니고 있다 맺는 말 끝으로 오랫동안 불교 역사 속에 전성되어 온 다양한 불교 의뢰 중에서 생년 예수제는 중국과 한국 등에서 발전한 의뢰 중 하나이다 불교의 의뢰는 불교의 신앙적 지향을 표현하는 형태로 중요한 수행 과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불교 의뢰 중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생년 예수제의 승리 과정에 대한 고찰하여 생년 예수제의 설렘 의미와 발전 과정을 살펴보았다 생년 예수제는 지장시황과 명부시황의 신앙이 산자가 죽은 자를 구원하는 죄를 지내고 고통받는 중생을 악업에서 벗어나게 하여 극락 정토에 인도하는 의식이다 예수제라는 명칭도 문헌에 따라 시황생칠제, 예수회, 생전예수제, 역수 등 다양하게 서였지만 본질적으로는 산자가 죽은 자를 미리 공덕을 닦는다 의미에서 예수제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서인 것을 알 수가 있다 실제 예수제가 선행된 것은 예수, 시황, 생칠경의 경판이나 역사 기록 등을 통해서 고려시대부터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예수제가 선행된 것은 조선시대부터 조선시대의 역수제가 예수제가 선행 근거가 되는 것은 수차례 걸쳐 의뢰집을 간행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덕분에 말하자면 역사적 기록과 의뢰집을 통해 실제 선행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기록이 중중실록과 성문의 번 비교할 수 있다 앞에서 의뢰집의 간행을 통해 예수제의 선행에 대한 논리적, 추론적 가능하나 실정이 가장 큰 것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살펴볼 수가 있다 따라서 두 기록의 비교를 통해서 의뢰집과 실제 선행이 동일한가 과정을 거쳤음을 유추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은 중국을 통해 전례된 예수제가 절차적으로 동일한 의뢰를 선행했을 때 것뿐만 아니라 천년 넘게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의뢰임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당면 연구과제를 통해서 앞으로 선행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부문적이나마 선행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등 탐구하여 예수제의 신앙적 의미와 문학적 의미를 밝혀나가도록 하겠다 감사합니다 넘기면 됩니다